영국의 전설적인 밴드 비틀즈 멤버들을 주인공으로 한 영화 4편이 할리우드에서 제작됩니다. 비틀즈 멤버들의 이야기가 담기는 이번 영화 제작은 007 스카이 폴딩을 연출한 샘 맨디스 감독의 제안으로 시작됐습니다. 맨디스 감독이 영화 4편을 모두 연출하고 제작 전반에도 직접 참여한다는데요. 멤버 4명의 관점에서 그린 영화를 한 편씩 만들어 자연스럽게 서로 연결되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. 이번 영화 제작은 멤버 폴 맥카트니와 링고 스타 그리고 고인이 된 존 레논과 조지 헤리슨의 유족까지 모두가 이들의 생애를 영화로 만들고 음악을 쓰는 걸 허락한 첫 번째 사례라고 합니다. 링고 스타 링고 스타 링고 스타 링고 스타